대신 오늘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힐링할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이라는 이름으로 4월부터 저희들이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가을까지 약 70여 회의의 공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소 문화를 접하기가 일상생활 하시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 관광객 여러분들 누구나 편안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고 함께 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에서 준비한 행사입니다. 오늘 모쪼록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공연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덤메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로맨틱 현화팀 덤메리 그리고 저는 보컬의 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름이지만 아름다운 날씨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지금도 저희가 아름다운 연주를 먼저 드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하죠. 예전에 프랑스의 살롱의 문화를 재앙하면서 그렇게 의상을 제작해서 저희들은 좀 로맨틱한 소수를 위한 음악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하지만 좀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음악을 전파하고 싶어서 덤메리안 팀으로 로맨틱 현화팀을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피아노 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곡들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잔디광장에서 페스티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락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잔잔하게 피아노 선율과 현악기의 선율에 맞춰서 부드러운 저녁을 맞이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곡, Have a nice day. 현악팀 딥토의 연주로 유명한 곡, Have a nice day를 첫 곡으로 연주곡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쑥스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박수를 주셔야 용기를 얻을 것 같은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으시겠나요? 시작할 수 있으시는데 피아노 하시는 분이 아직 쑥스러웁시대요. 다시 한번 피아노 피아니스트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로 Have a nice day를 첫 곡으로 피아노 트리오 연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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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